안녕하세요 섬유연물의 조섭입니다 아오늘의 실험은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저도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푹 쉬고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준비물 정말 간단합니다 빈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선 마지막으로 나무젓가락이나 볼펜이나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페트병의 윗부분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풍선을 이 페트병 마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머어머어머 끊어졌네 끊어졌어 자 이렇게 풍선을 씌워준 상태에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? 자 그 다음에 볼펜이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총알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나무젓가락이 총알인데 자 이런 식으로 당겨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관역판인데 왕뚜껑 컵라면 용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관역판을 저 뒤에다 걸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고프로 헬멧을 쓰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너무 재밌는데요? 네 이렇게 해서 빔페트병으로 정말 간단하게 새총 아닌 권총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관역판을 만들어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시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절대 사람한테 겨누서 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친구들한테 장난쳤다가 눈에 이렇게 눈에 가시면 눈 실면 돼요 알겠죠? 절대 사람한테 겨누시면 안 됩니다 이상 서비 너머의 조섭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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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k